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주고 계신 분입니다. 송문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첫 출연이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사실 법률전문방송 포맷 처음이라서 많이 어버버 했어요. 부끄러워서 아예 제 방송 돌려보게 안 했는데 앞으로 잘할 때까지 계속 좋아요, 격려 해주시면 조금씩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송문희 교수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외롭고 높고 쓸쓸한 취업 고난기 민지를 잡아라 편견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외롭고 높고 쓸쓸한 취업 고난기 고용노동부가 신입사원 채용해서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 중인 기아자동차 그리고 기아자동차 노조에 대해서 사법 처리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당국이 이렇게 고용세습과 관련해서 관련자를 입건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노조 내지는 노동개혁 이런 데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고용세습 조항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회사에서 단체 협약의 어떤 조항에 고용세습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보면 26조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재직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은 직계가족 1인 그리고 정년퇴직자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에 대해서 우선 채용한다. 아, 우선 채용. 그러면 이거 고용세습이 아니냐. 그런데 이 협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행정지도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기아차에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 케이스로 첫 사법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한 번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지도를 받았을 때 뭔가 시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 상황까지는 안 왔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으로 이렇게 사법적인 조치를 받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고용노동부의 고용세습 관련자에 대한 첫 사법 조치와 관련해서 고용세습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네요. 윤 대통령이 고용세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래 세대 이야기를 참 강조를 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고용세습은 부당한 기득권의 세습이다. 이거는 헌법정신에도 반하고 미래 세대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노조 측은 이거 전형적인 노조 주객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지만 노조의 입장에서는 이 노조 탄압을 위해서 사실은 고용세습을 뭔가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용세습이라고 하면 사실 그 어감 자체는 사실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고용세습에 대해서 정부가 칼을 뽑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글쎄 고용세습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제 세습 이러면 생각나는 게 예전에 왜 음서제 이래가지고 자손이 아버지의 물려받는 지위나 재산을 물려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고용세습 관련해서는 현대판 음서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권력 찬스 이런 얘기하면서 분노하는 이유가 이거 뭐야 공정하지 않아 이런 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데 텔레비전 보면 회장 아들이나 딸은 본부장님으로 나오죠. 젊은 내 본부장님으로 나오고 그런데 지금 노조 같은 경우에도 노조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분들의 자녀가 우선 채용된다.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거는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부패의 문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기아차라든지 뭐 이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사실 요새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정말 휴학까지 하면서 이 청년들이 정말 시험 준비하고 토플 점수 따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가는데 어쨌든 가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근속을 한다라든지 어쨌든 그런 이유로서 먼저 우선으로 채용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하다라고 느낄 여지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고용세습법을 막기 위해서 연내의 공정채용법이 마련된다라고 하던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법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채용해주세요라고 강요하는 행위가 과태료 3천만 원 그리고 채용 공고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거 이거 조금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500만 원인데 정부에서는 이거 좀 약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채용 강요를 하면 최대 유기징역까지 가고 채용 공고를 부당 변경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법이라는 게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기하차의 같은 경우에 노조가 이렇게 말해요. 지난 10년간 실제로 이 법이 있긴 하지만 우선 채용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10년간 우선 채용된 사례가 없다. 이거 사문화된 조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문화된 조항 없애면 되지. 왜 놔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뭐 2만 몇 천명의 그 동의를 다 받아야 되고 단체 협약 절차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발 세수부터 없애라. 또 이렇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이 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 모든 게 해결될 것인가. 실제로는 공공연한 어떤 관행, 묻지마 관행. 이게 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채용 절차법이 지금 있기는 한데 어쨌든 공정채용법이라고 가안이지만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그럼 어쨌든 처벌 수위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의 취업난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번듯한 취업처가 보이지 않아서 임시직, 일용직 청년 취업자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나 봐요. 아까 우리 타이틀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참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요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저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공부와 스펙을 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번듯한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상용직 안정적인 직장을 구한 청년 취업자가 4만 명 넘게 감소를 했는데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취업한 청년수는 2만 명 넘게 증가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청년들의 고용의 양과 질이 다 악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이 알바 성격에 특히 음식점, 숙박업 이런 데 임시 알바 형식의 청년들이 지금 많이 취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또 배달 쪽에도 많이 종사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거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취업자수 또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런 이제 청년들도 굉장히 일자를 찾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냥 단기적으로 내가 어쨌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임시직이라든지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어쨌든 좀 하고 보자 라고 하는 이제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번듯한 직장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정규직에 취업을 한다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버린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와 증가폭이 동시에 사상 최다,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인구 4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를 거쳐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55년부터 63년에 태어난 이분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인구적으로도 많은 수를 차지하지만요. 통계를 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취업도 많이 하고 창업도 많이 하고 전체 창업의 한 4배 이상 속도로 다른 창업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좋죠. 60대 이상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퇴직하고 나서 직업이 없는 기간이 한 20, 30년 지속이 되는데 이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너무나 좋은 건데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 재정이 바닥이 나면 더 이상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제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으로 마련되는 일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용 안전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60세 이상의 취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기는 했지만 그런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보자라고 한다면 이게 길게 갈 수 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청년 취업률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령자 취업률을 증가하고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60대는 공공일자리 식으로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가장 큰 문제가 아까 청년 일자리도 없지만요. 경제의 중추 내지는 허리라고 얘기하는 3, 40대도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제 주변의 50대를 보면 또 심각해요. 보통 50대 초반 되면 직장, 아까 말한 번듯한 직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거의 은퇴를 또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도 역시 문제가 되고 또 여성들, 아무래도 경력 단절에 취약한 여성들의 일자리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또 세대 갈등이 요인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보기에는 저 권세들이 왜 자리를 오랫동안 차지하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들어갈 데가 없어라고 어떻게 보면 또 자기들 나름의 합리적인 반발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60대 이상은 우리는 노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자칫하면 세대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하고 한 70년 동안에 국가 부채가 600조 정도였다가 지난 정반 5년 동안에 또 코로나도 있었고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한 400조가 또 증가해서 대한민국이 국가 부채 1천조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국가 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결국 이것이 또 청년 세대의 짐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치가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이것을 찾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글쎄요. 이제 국가 부채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청년층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우리 세대가 짊어져야 되는 또 뭔가 과제 내지는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 내 현실을 보자니 이건 또 사실 녹록지도 않고 이게 취업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사실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또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헤쳐나가기가 또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아 청년층의 이제 취업 문제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한편 이 생성형 인공지능 채 GPT 열풍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용 시장에까지 변화가 일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채 GPT가 쓴 자기소개서를 두고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채 GPT 한번 해보셨으면 아마 이 느낌을 아실 텐데 저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했는데 이제 이게 우리가 채팅을 그냥 편하게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인공지능이 데이터에 기반해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요.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요. 고호 그림을 대충 그려서 내면 진짜 고호 그림처럼 만들어내고 음악도 작곡을 하고 그러면은 인간을 능가하는 어떤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소개서 오늘 한번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 채 GPT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듯한 뭔가 불길하고 찜찜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채 GPT가 자소서를 쓰는 경우에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제 인사 담당자들이 이거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절반 정도가 긍정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의견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한 70% 조금 못 미치는 수가 어쨌든 이 채 GPT 때문에 앞으로 채용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거다. 면접에도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채 GPT가 워낙 이제 열풍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직접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제 관련해서 동영상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동영상들을 봤는데 글쎄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사실 채 GPT 이용하면 변호사 시험도 합격을 하는데 소장 쓰고 이런 서류들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제 재판을 가보면 재판정에서 변호사들이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 다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증인신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좀 말을 많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채 GPT가 우리를 대체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했는데요. 글쎄요. 채 GPT가 쓴 자기소개서를 우리가 이제 또 대필로 볼 수 있을까라는 또 뭐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대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제 뭔가 부탁을 해서 나 대신 이렇게 잘 써달라고 하는 것인데 채 GPT는 나에 대해서 또 워낙 방대하게 이제 데이터로서 알고 있다 보니까 쫙 써나간 것. 내가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요. 교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지금 뭐 소장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법률 영화 보면은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나와서 열띤 공방을 하면서 아우 멋있다. 그걸 보면서 변호사가 되어야지 이런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실제로 법상에 가보면 또 고통은 소장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인공지능이 대신한다 그러면은 이제 변호사분들도 약간 긴장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모든 분야가 이제는 사실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분야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다른 사람이 대필한다. 그러면 이거 약간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될 수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법에 걸릴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근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교라든지 회사에서 일정한 학칙이라든지 아니면 내규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사실은 당신이 여기에 작성한 스스로 작성한 자기소개서가 아니고 만약에 허위의 경력이라든지 허위의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사실은 채용이라든지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는 곳에 동의를 하고 보통은 이제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걸 접수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런 채 GPT를 처음 이렇게 만나봤기 때문에 이걸 대필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쓴 게 아니면 대필이다라는 그 대원칙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이제 대필이 맞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가 채 GPT가 쓴 것을 내 것처럼 포장해서 만약에 서류를 낸다라고 하면 추후에 채용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입학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불이익을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요즘은 이제 서칭을 하면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질문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채 GPT에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질문을 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답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발빠른 학생들이 고등학교부터 해서 대학교까지 이 채 GPT로 과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점수를 줘야 되는가. 이걸 채 GPT를 베낀 건가 아닌가를 또 찾아내는 프로그램을 또 자체적으로 대학교에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건데 문제는 채 GPT는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데이터가 굉장히 양이 방대하다고 하지만 전문가 분들하고 포럼을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AI를 너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많은 정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질문이 들어가거나 그리고 전문가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편견과 오류와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 GPT를 너무 믿지 말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채 GPT를 너무 믿지 말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편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20년간 소방관으로 근무한 간부직 남성이 임용 당시에 경력을 부풀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되면서 임용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소방청에 계신 분인데 원래가 특수부대인 해군의 해남구조대 경력을 가지고 소방본부의 구조대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시에 그런데 경력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3년 이상 이런 요건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이 2년 1개월밖에 경력이 안 되는데 기술서에는 한 4년 이상인 걸로 인정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들어가서는 일을 너무 잘했어요. 소방대원으로 업무 수행 능력이 탁월했다. 그래서 막 승진도 하고 특진도 하고 지금은 119 구조대 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 사실이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거예요. 민원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 이 경력을 부풀렸구나. 요즘도 우리 경력 부풀리기 허위 경력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중재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어떤 수사나 징계는 하지 않지만 임용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일한 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그 기간 동안에 근로소득은 받아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은 못 받고 기존에 납입한 원금만 찾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사실은 잘 근무했고 성실하게 근무했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바에 따르면 이렇게 허위 경력을 제출을 하면 당연히 취업이나 임용이 제한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적용을 해본다면 이 경우도 어쨌든 임용 취소가 당연하고 그리고 연금을 낸 것도 원금만 받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체용이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되는 게 가능한가 싶은데도 종종 일어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하나하나 사실 확인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경력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검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별도로 뭘 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공소시효 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다면 의외로 많이 이런 허위 경력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채용 당시에 뭔가 좀 허술한 검증 체계가 있었던 게 문제라면 당시에 무슨 채용 담당자라든지 그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법적 책임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분 같은 경우에 2년 1개월이나 3년이나 아까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아깝지 않은 것이 사회의 어떤 합의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넘어나는 걸 봐준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범죄 예방적인 효과라고 할까요? 경력을 허위로 적거나 부풀리게 했을 때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라는 거를 보여주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범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허위로 내가 경력을 부풀려서 뭔가 제출을 하고 그 자체로 사실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죠.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이제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한다면 사문서 위조 아니면 뭔가 공적인 내가 정부에서 받은 그런 서류라든지 이런 걸 이제 위조했다라고 하면 또 고문서 위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한 법적인 사실 위법 행위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처벌을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 한순간에 정말 송두리째 날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조금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짚어봤습니다. 외롭고 높고 쓸쓸한 취업 고난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지를 잡아라. 사회적으로 MZ세대에 대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3만여 명의 MZ세대 공무원들이 공직사회를 떠났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우리가 흔히 공무원 그러면 철밥토 이런 얘기를 하고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수당이 18가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지난 4년 동안 3만여 명에 달하는 민지세대 공무원들이 떠났다. 그럼 왜 그럴까? 원인을 보니까. 심각한 승진 적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량진 컵밥 지금도 드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이게 8급, 9급에 머무르는 시간이 10년이 넘는다는 거죠. 정말 기네요. 10년은 긴 세월입니다.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또 승진 자체도 어떤 부서에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쟤랑 나랑 같이 들어왔는데 입직을 했는데 왜 나는 승진이 빨리 안 되지? 라는 어떤 불평등에 또 불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대우 공무원 제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청취자분들 보면 우리나라가 이 공무원 적체가 심하다 보니까 한 5년, 6년 지나면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우 공무원이라고 해서 바로 윗직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아주 독특한 그런데 이 대우를 받는 젊은 공무원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저도 생각을 참 못했는데 심각한 승진, 적채 문제가 그 원인이었네요. MZ세대 공무원의 대거 이탈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시가 인력 보전을 위해서 휴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네요. 요즘은 시대적인 추세가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워라벨 중요시합니다. 직장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헌신하고 가정생활이나 개인생활은 없어.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이게 강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면 어떻게 젊은이들을 좀 잡을 수 있을까 해보니까 장기 재직 휴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현재는 한 10년 이상 정도 되면 한 열흘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긴 시간이죠. 5년만 재직을 해도 한 열흘 정도 주겠다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 한 15곳은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그냥 차질 없이 통과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2030 청년 공무원들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휴가를 늘리는 것도 사실 좋기는 하겠지만 뭔가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먼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 서울시 같은 경우에 5년 이내에 그러면 자기가 원해가지고 공무원을 그만둔 사람이 100명 중에 10명이 생각보다 많은 숫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당을 많이 주고 휴가를 열흘 더 주고 5일 더 주고 이런 게 근본적인 이분들의 발을 잡을 수 있겠느냐. 실제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직사회 문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볼 때 공직사회 문화는 여전히 구리타분하고 상명하복이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공무원 사회 얘기하면 복지부동 이런 얘기했죠. 좀 공무원들이 좀 빨리 빨리 움직이지 않고 이런 얘기를 했고 튀면 죽는다. 공직사회에서는 무난하게 묻어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게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본적으로는 문화를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예로 충주시청 공무원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이분이 30대신데 굉장히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시고 해서 사람들이 충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충주시를 강하게 만들고 그런데 이분이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는 거죠. 훨씬 많은 연봉으로. 그런데 본인은 안 간다는 거죠. 현장에서 민원인들한테 지팡이로 맞아가며 그런 것들에 대한 재미와 보람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더 많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저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튜브 봤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그램에 그분이 나오신 걸 보고 저는 또 찾아봤어요. 얼마나 정말 재미있길래 이렇게 화제가 될까 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좀 느껴져서 제가 감동을 받을 정도로 어제도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재미나게 보고 그리고 충주시의 많은 민원인들은 참 그래도 뭔가 행운이다. 이런 공무원분들과 어쨌든 일을 마주보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것도 참 행운이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요. 공무원 사회를 떠나려는 2, 30대를 잡아야만 하는가라는 저는 질문을 합니다. 2, 30대 청년의 꿈이 공무원인 안정적인 공무원인 나라는 미래가 저는 조금 답답하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특권이 뭡니까? 실패할 수 있는 권리. 얼마든지 도전해볼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실패하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화와 우리나라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게 급선무가 아니겠나. 오히려 많은 분들이 공무원 사회를 떠나서 상업이나 조금 더 역동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게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 물어봤을 때 어린 아이들한테 꿈이 뭐야? 이랬을 때 공무원이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은 또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나이를 먹고 대학을 가고 취업전사에 뛰어들면서 안정적인 게 최고다. 라고 해서 공무원을 생각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결혼을 끌어모아,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한 MZ세대 청년들 아 글쎄요. 영끌이라고 우리가 소위 표현을 하죠. 영끌에서 집 사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값이 급락했잖아요. 부동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이 상황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보통은 부동산 얘기할 때 중소형 아파트, 대형 아파트 얘기를 하면요. 실수유자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진다. 좀 안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돈이 없는 청년층이 어쨌든 영끌을 하든 대출을 받든 끌어끌어모아서 살 수 있는 그 정도가 사실은 중소형 아파트였기 때문에 지난 시기에 영뚝글에서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부동산이 완전 뚝뚝뚝 폭락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들이 많이 샀던 중소형 아파트가 폭락을 하고 있으니 대출이자로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 청년들의 지금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사건 최근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세 번째 아주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보면 또 이 피해자들 또 청년층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전세보증금 대출대출받아서 했는데 9천만원 대출금인데 전세사기로 다 떼이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8천만원을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도 전혀 못 받고 그냥 경매 시작되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 취해진 거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니뭐니해도 이 부동산 정책은 실패다. 지금 조금 따가운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잘한 면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부동산 정책 지난 정권 동안에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했고 이것이 청년들에게 아주 큰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비판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가 있었죠. 이제 이렇게 정말 청년들이 많이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길거리 하루아침에 나앉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다 보니까 그냥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선택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데 MZ세대의 사이에서 이제 단체 메신저 거짓말 열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뉴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 뭔가 짠내가 나는 느낌이 확 들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짠내 풀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티끌 모아 태산이다 이런 얘기는 사라진 지 오래고 티끌은 모아봐야 티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청년들은 워낙 팍팍하니까 생활이 티끌이라도 모아보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픈 채팅방에 거짓방이 속속 개설되고 있는 거죠. 또 궁금한 거 못 참기 때문에 저도 한번 또 가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요즘 물가 너무 오르니까 만 원 가지고 밥 먹기 어려운 세상이고 대출금이 너무 오르고 내 주머니는 점점 좀 얇아져 가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를 쓸 거다 계획을 세워놓고 서로 이제 감시를 하고 격려를 해서 과도하게 많은 지출을 한 사람은 혼내기도 하고 벌칙도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요. 참 이 거짓방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굉장히 좀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채팅방을 모아놓고서는 본인들끼리 나는 이렇게 해서 얼마 아꼈다. 너는 왜 이거 돈을 안 써도 되는데 썼냐? 하면서 사실 서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 받는 건데 영끌에서 무지출 챌린지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거짓방까지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뭐 동료를 하기도 하고요. 요즘 MG 트렌드 굉장히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들이 이제 글쎄요.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라고 수증에 이제 돈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좀 아껴보자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이 좀 짠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또 뭐 한편에서는 이게 짠하고 정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절약이라는 또 측면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다. 사실 혼자서는 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러 명이서 좀 이런 절약에 대한 이런 방을 개설하다 보면 저만 해도 벌써 청년들이 보면은 요새 SNS 보면은 뭐 비싼 음식 먹고 좋은데 럭셔리한 여행하고 뭐 한정판 신발 사고 이런 거 다 SNS는 자랑하라고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사람인이지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사나 또 이런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방들이 있다 보면 에휴 우리 주변이 다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드자 보면은 또 뭐 슬프긴 하지만 약간의 또 위로를 받는 부분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SNS를 보다 보면 왜 굉장히 좀 우울감이 커진다라고들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들 이제 인생에 뭔가 굉장히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들만 모아놓은 그런 편집해놓은 그런 순간들이 모여져 있는 것인데 그걸 보면서 나만 이렇게 정말 우울하다. 나만 이렇게 좋은 거 못 사고 나만 이렇게 좋은 데 못 가고 이러고 지내고 있네라는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동요하면서 우리 함께 잘 좀 아껴보자라고 하는 게 그래도 굉장히 좀 건강한 마인드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MZ세대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면요. 뭔가 예측불가다. 그리고 굉장히 좀 모호하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실제 MZ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MZ세대를 우리가 옛날에 MZ도 그랬다가 무식하다 그래가지고 MZ로 바꿨는데 지금은 민지로 또 바꾼다고 합니다. 민지세대로 갈게요. 보통은 뭐 한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거를 뭉뚱그려가지고 20, 30년, 40년까지 해서 MZ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MZ세대는 이거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엄마 세대와 내가 같이 묶이고 90년대 세대와 2000년대 세대가 같이 묶이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시줄 날줄처럼 모자이크가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를 한 카테고리로 이런 프레임으로 묶냐.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기성세대 꼰대들이 우리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Z세대, MZ세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MZ세대를 막 묶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MZ세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상 MZ세대들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나는 별로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라면서 이제 사실은 나만의 길을 가는 약간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MZ세대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즘 세대들은 말이야 헝글이 정신이 없어. 힘든 일 하기 싫어해. 요즘 취업이 안 되고 이러는 것도 저 봐. 뭐 중소기업 가봐. 일자리 널렸는데 너네가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진짜 막 하거든요. 이거 또 다른 폭력이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정식 구역노동부 장관이 최근에 69시간 노동시간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 MZ세대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MZ세대는 부회장 나와라 회장 나와라. 성과급 근거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권리의식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기성세대의 어떤 느낌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권리의식이 강하다는 MZ세대가 자기 권리를 다 주장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팍팍하게 살고 있는데 너네는 그래라고 미리 규정 짓는 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실제 MZ세대가 받아들이는 것과 행동하는 것 굉장히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도 계속 표현이 되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카테고리화하는 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궁금한데 MZ세대가 워낙 글쎄요 소비력이 좀 많다라고도 볼 수 있을지 아니면 굉장히 청년증 세대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MZ의 마음을 잡아야만 그래도 어떤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MZ세대를 겨냥한 마케팅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그 마케팅을 보면은 각 은행들이 1개월만 맡겨도 이자를 주는 적금을 출시했습니다. 원래는 한 6개월 정도까지 돼야지 적금으로 인정을 했는데 이 은행법이 바뀌면서 초단기 1개월만 맡겨도 이자를 뭐 이만큼 주겠다. 보면은 기본 이자에다가 우대 이자 있어요. 친구 초대하고 뭐 가입하고 이러면 한 5%, 6% 주겠다 하는데 실제로 이게 별로 실효성은 많지가 않은 게 적금을 많이 들 수 있는 청년들이 사실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이자가 기껏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초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마케팅의 일환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또 뭐 청년들이 요즘 또 술을 마신다. 그러면 청년층을 겨냥해서 숙취해소제가 또 불티나게 팔린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술은 어떻게 마시지? 이런 얘기를 또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또 화가 나면 술을 먹게 되어있죠. 그런데 숙취해소제가 청년층이 젤리 타입을 좋아하고 이것도 또 맞춤형으로 술 먹고 나서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거기에 맞춰서 나온다. 숙취해소시장도 또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청년층을 마케팅의 대상으로 하는데 열을 올리기보다 청년층의 어떤 현실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기사를 봤더니 어떤 편의점의 30대 아직 청년이죠. 청년이 배가 고파서라고 들어가서 다음에 갚을게요 하고 절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다가 본인의 이름 연락처를 다 남겨놨어요. 이게 무슨 현대판 장발장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 이름하고 남겼으니까 바로 이제 검거가 됐는데 과연 이런 청년들 우리가 그대로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대학생들 우리 천원의 아침밥 각 대학에서 지금 천원짜리 밥을 주는 거를 늘리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경쟁하듯이 가서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보여주기 쉽게 아니라 정말 우리 학생들 밥은 따뜻한 밥 한 끼 정도는 먹여주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사실 MZ세대를 타겟팅한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뭔가 좀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고 뭔가 글쎄요. 뭔가 화려해 보이고 그런 이미지를 사실 떠올렸는데 MZ세대들의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조금 더 보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이 마케팅에 호응할 수 있는 청년 세대들도 사실 굉장히 좀 소수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 청년층에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MZ세대 관련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평경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고 선정을 해봤는데요. 4월 20일 내일은 바로 장애인의 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요. 무장의 관광 홍보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 인구의 한 15%가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당사자, 가족까지 치면 많은 수의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생존의 문제 내지는 복지 문제 이런 것도 참 심각하지만 이동의 자유라는 것이 있죠. 사람으로서 여행할 수 있는 자유,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또 제약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일이 장애인의 날이다 보니 문체부와 관광공사가 이런 무장의 관광 홍보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제목이 투어 포 올이에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모두를 위한 여행, 투어 포 올인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좀 굳이 영어로 써서 이해 한 번 더 시간이 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무장의 관광 활성화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취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애인 인권 침해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복지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요. 뭔가 개선책이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장애인 복지시설을 상대로 이런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6월달부터 한 10월까지 끝내고 나서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대책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또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 시설이라든지 집단 거주시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탈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이런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벗어나서 사회에 왔을 때 가족들이 케어할 수 없는 경우에 이분들을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것만이 답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도 섬세하게 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현장을 잘 모르는 채로 뭔가 정책을 수립한다라든지 뭔가 대안을 내게 되면 사실은 결국에는 탁상공록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현실을 바꾸기에는 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편 장애인 예술단 설립과 그리고 장애인 자립 등을 놓고 질의 답변을 주고받던 이 제주도의원과 교육감이 함께 눈물을 흘려서요. 제주도 이외 본회의장이 눈물바다가 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이 기사 모처럼 참 훈훈하고 저도 이거 보면서 눈물 한 방울 뚝 했습니다. 살펴보니까요. 제주도에서 김대진 도의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겁니다. 지난해 제주도 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하는 것을 38명 했지만 청소, 이런 단순 보조 업무를 하고 보수도 엄청 약해서 장애인 자립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장애인이 인간적인 존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강수 교육감이 바로 호응을 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 실제로 자폐를 겪고 있는 조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대진 의원은 발달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원이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던 그것이 왜 발단이 됐냐면 세종시 교육청이 얼림 장애인 예술단을 만들어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니 거기에 있던 제주도 의회 사람들도 다 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게요.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도 참 그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이제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발달 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6월부터 부산에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장애 유형 중에 굉장히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했던 것이 또 발달 장애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작에 됐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게 되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발달 장애인 부모들의 노력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장애인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당장에 이분은 발달 장애인 아동이나 가족을 케어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돌봄을 하던 부모가 아프거나 어디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긴급 돌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번에 부산에서 곧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무리 강제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야 되겠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줄여지고요. 또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도 생각을 해야 되고 더 확대된다면 발달 장애인부터 더 나아가서 어떤 지적 장애, 그 다음에 약간의 정신 장애 그리고 과도한 정신 장애 이런 다양한 장애 유형에 맞춘 그런 정말 섬세하고 세심한 복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럴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서비스 부산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생생 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송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